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평양 엘리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중국과 제3국에 나가 있는 북한 내부혁명조직 WTR 통신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박살낸 것에 대해 평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저는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성산TV를 유심히 본 분이라면 그 전 방송 단독 북한 내부혁명조직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죠 당시에 북한 내부혁명조직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인 35에서 40살 정도의 중앙당 지도원급 간부들까지도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집권 11년차를 맞았지만 지금 해마다 계속해서 식량난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돈주들까지 전량세대로 전락하고 있죠 나아가 김정은이가 지금 2019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또 요즘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돈주들 그러니까 돈 데코 환전상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는 지금 달러를 못 쓰게 딱 외화를 못 쓰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김정은이가 강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와중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북한의 엘리티들도 더 이상은 안 된다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핵 만들고 ICBM 만들고 그 이후에 과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 강력한 한미군사훈련 지금 북한 내부 인민군대가 쑥대밭이 됐다 쑥대밭 한미연합훈련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처럼만 한미연합훈련 계속하면 인민군대는 3년을 못 버틴다라고 소식을 전했죠 그만큼 기름전쟁, 알전쟁 나아가 핵으로 갈아탔는데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니 여기에 결정적으로 북한 엘리트 평양 엘리티들이 대충격에 빠진 것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읽어주고 싶은데 후에 또 소식으로 들어오면 소상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평양 내부에 있거나 또 평양 가족들과 위챗 카톡도 되니까요 해외에 있는 소식통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 이때까지 한국 남조선 대통령 중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지금처럼 동시에 때린 대통령은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엘리트들 또한 평양과 커넥션을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해외에 나가서 외화보리를 하는 북한의 외화보리 일꾼들은 이 한국 정세와 국제 정세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정세에 얼마나 빡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지금 중국을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격을 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작년도 5월 달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공동 합의문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위구르 신장, 인권에 대한 거를 딱 적시를 했을 때도 중국이 부들부들 떨었죠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대만과 관련된 항행의 자유도 작년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합의문에 명시를 해 당시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인도태평양 전략 조 바이든이 승계를 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국, 정주국 지위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뭡니까 결국은 중국을 없애버리겠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거의 같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대량 살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금전적인 인도적인 지연만 하면 되겠느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자 러시아 푸틴의 최측근들이 발끈하고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정 그러면 북한에 러시아에 신형 무기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여기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맞받아쳤습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는 액션을 취하겠다 물러서지 않았죠 또 중국이 이번에 난리가 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하고 북한 문제하고 동일시 해놓지 않았습니까 대만 문제 중국이 왜 힘으로 누르려 하느냐 대만을 대만 문제는 곧 북한 문제 너희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 문제도 우리 통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사실상 오늘날의 북한 핵, 미사일,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 그거 중국이 다 도와준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 내부 WTR 제3국 통신들과 평양의 반 김정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평양 엘리트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때까지 남두선 대통령 중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동시에 때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뭐 갔나? 뭐겠는가? 뭐겠는가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에 내부혁명조직 WTR 북한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탈북민들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고강도로 올리는 것은 김정은 말려죽이려는 거다 그러니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정책 잘하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과 나토 나토를 끌어들여 김정은과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강조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양 엘리트들이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과 제3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 북한 엘리트들은 굉장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정세의 빡금이들이며 또한 저의 WTR 통신 중에는 중국에서 사업 크게 해서 중국 공산당 최측근들과 권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저의 지인들 중에도 최고위까지 올라간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그 그림은 바로 공산당을 잡겠다라는 멸공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방송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윤석열 정권 내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탈북민 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며 김정은의 북한은 지금 최악의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 이미 북한의 최고 사령부는 다 아실 겁니다 자강도 관계로 다 이사갔죠 중국의 북부 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삼지연 비행장에는 중국으로 튈 수 있는 지하도로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잡으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본 겁니다 육자회담 우리가 10년을 허성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1998년 김용삼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빌 클린턴이 영변 핵시설을 까겠다고 했을 때 김용삼이가 못 가겠지요 그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잃었습니까 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부터 이야기했던 본질 국민을 위한 에브라엄 링컨의 명언을 많이 구사하셨죠 윤석열 대통령 정치 구단을 뛰어넘어 우리 탈북민 특히나 해외에 있는 북한 평양 엘리티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호랑이 박정희처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